Hi guys! Hello! It's ALC. ALC. 비하인드. 1초 소원 퀴즈. 가봅시다! Let's go! 너 과자 뭐 가야죠? 마이너스 원으로 시작합니다. 아, 네. 제가 참치부터 환측을 뜯어버렸거든요. 맞습니다. 무단 뜯기. 팀 명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병지입니다. 병지. 저희 뭐 할까요? 저희... 웨이크 원치로 화이팅. 웨이크 원 화이팅. 웨이크 원 화이팅.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신 있어요. 형관! 아, 병지. 네. 병지. 초피엔 선배님 한입분. 연락. 마이너스 원.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못하는데. 다리 바꿔주세요. 아, 예. 이거 좀 눌러주세요. 주민 씨가 눌러주세요. 뭔데? 아, 나나나나. NCT 127 선배님의 터치. 연락. 오케이. 10명. 정지! NCT 127 선배님의 터치. 10명.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 너무 비열하다. 마이너스 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뭐 가져주실 거예요? 아, 지민 씨.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어요? 그거 가져갈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주려고. 박카스테리. 박카스테리 먹고 싶어요? 네, 박카스테리. 오, 따뜻하다. 훈훈하다. 제주는 여우가 부리고 이제, 침체는 곰이 빠져가는. 맞는 거야? 바꼈다. 무슨 소리야? 제주도 곰이 버렸고. 아이, 죄송합니다. 좋다는 때. 네. 죄송한데 이거 미세먼지 틀지 마세요. 오? 오! 베이컨즈. 브레이브걸스 선배님의 운전만의. 와! 못 하신다면서요. 하나 가져가세요. 아, 가져가세요. 아, 가져가세요. 축하정이에서. 오케이. 축하정이에서. 오케이. 오! 진짜요? 축하정이는 좋은지 어떻게 해야지? ASC 이렇게 훈연한가? 비켜드리기 한 번. 이렇게 비열모드 들어갑니다. 어? 청하 12시. 땡. 병지. 아, 병지. 메이컨즈. 청하 선배님의 벌써 12시. 반갑습니다. 왜 나 12시 30분으로 하고 있냐? 아니, 왜 12시 30분으로 하고 있냐? 아니, 왜 12시 30분으로 하고 있냐? 어, 그럼 하나씩 고를게요. 그래요? 지은님 벌칙 있다고요? 지은님 벌칙 있어요? 노래 춤추고 이런 거 아닌가? 어? 아, 잠만. 조금만 더. 너 아이돌 아니야? 이거 아는데? 아! 어! 웨이크원즈. 에이티즈 선배님의. 데이자 뷰. 샹락. 오! 푸셔 푸셔. 오케이. 푸셔 푸셔로. 형님! 택시 선배님 드라마라마마. 감사합니다. 오케이. 지금 잠수가 어떻게 있죠? 마자 개수로. 오케이. 마자 개수로. 네 개. 우리 방금 한 개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야? 우리 두 개 가지고 왔는데. 아, 무조건요? 아, 이거 내려가려고. 그러네. 네, 저 하나 가져왔는데. 아, 그러면 맞는 건가? 푸셔 푸셔. 근데 제가 지금 봐야. 저희가 벌칙을 하게. 자연스럽게. 유니클 기어서. 한 개씩 붙여야 되는 거죠? 아, 나한테는 항상. 맞아. 제가 눈치 있게. 아니, 죄송한데 원래 개수가. 아, 진짜요? 아니, 그런가 말고. 원래 저희는 좀 약간 그런. 집단 사기꾼 느낌이. 과연 이게 비하인드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유리님.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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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크 원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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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스테이지 선배님! 에이스! 땡! 아, 세강여! 병진! 스테이지의 에이스. 땡! 아, 아니에요? 웨이크 원즈 스테이지. 그.. 세강여. 병가. 와우. 좋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짜리 하나 더 할게요. 네. 분발 하셔야 돼요, 지금. 어? 어? 나와라. 병진. 세븐틴 선배님 고맙다. 병가. 병가. 저 동점 아니에요? 아,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다 걸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럴면 다 지워! 네가 날 속이는 괜찮고! 어? 근데 하나 뺏기면 일단 지는 거냐고. 어? 잘 못 들었어. 아, 나 아는데. 병지. 병지. 병지, BTS 선배님 봄날. 맞았어요? 어떡해. 저도 해야 돼. 저도. 저희 같은 입장인데. 익숙한 선율이. 아, 이거 놓지버렸어. 아, 우리 이름이. 백! 백! 병지! 에스파 사비지. 정답. 아, 이거 진짜 아쉬워요. 너무해요.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해요? 좀 걸어. 아, 너무 잘할까? 어차피 저희가 지금도 있잖아요. 오케이. 제이유. 스트리트 휴지. 소리. 끈. 정답. 소리. 끈. 정답. 정답. 익션 성공. 마무리! 절반의 뻥하게 우리 유리 씨가. 귀여운 이모티컨을 따라하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쪼뜨봐요. 쪼뜨봐요. 안녕